자, JKGP의 마피아2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흠흠흠흠흠 분명히 컷신해서 총구멍이 났는데 깨끗해요. 제가 확실하게 내줘러 가져와. 기다려! 총구멍을 만들어야 돼. 한 발씩, 아니 두 발씩. 어, 두 발. 이제 두 발. 됐어, 이 정도면 돼. 아직도 총구멍이 안 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장중 좀 하고, 기다려. 어... 저장편으로 올라가면 안전한가? 이봐, 이봐, 이봐. 걱정하지 마.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이거 좀 돌아다니다. 화양평이 주스, 주스, 주스. 여기 쭉쭉 데우자. 요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우리 왔던데. 가자! 깨끗하네. 좋아. 어어, 경찰이다.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ох, 이 녀석이 형이 다시 사람한테 나게 되면 gol! 무혜엑. 아, 허이홉이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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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우! 더럽게 아프네 비켜 요즘 따라 운전운전을 감소했어 운전이 제대로 안돼 으아 이 차 왠지 이 차는 특히나 코너링이 안되는거 같애 어우 조심해서 가면 돼 조심해서 조심해서 가면 아무일도 일어났어 씨발 좆가 이왕 걸린거 열심히 치면서 가야지 이봐 넌 날 쳐서는 안되는데 안되는데 저거도 mpc잖아 mpc는 절대 플레이어한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뭐 물론 진짜 그런다면 재미는 없겠지만 어 다왔네 자꾸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생각해 다왔네 완벽해 그 사건은 완전히 사고 말해 뭐 엔리가 죽어 우린 돈이 없지 우린 돈은 다왔네 우린 다왔네 우린 다왔네 우린 다왔네 네, 그리고 카일로가 어떻게 찾으면 우리는 이런 싸움에 빠져나올까? 핸드리는 정말 랩이 없을까?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게 말하지마! 일단 브루노에게 돈을 받으러 가면 그것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정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이 끝났을까? 술을 필요할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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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알갓 오케이,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비토, 조심히 조심히 계세요 고맙다 제14화 어.. 천국으로의 계단 이라네요 1951년 9월 25일 오이스터베이 겨우겨우 읽었어 아씨 으악 아 자기전에 다음 별을 하는게 아니었어 어 전화받기? 지금 당장 옷을 입어야 돼 선택 좋았어 완벽해 여보세요 착각 뭐? 어? 으어 으어 내 든지 안하고 있어 ia야 내가 무슨 말이야 두꺼우네 거기서 무기 좀 샀나보네 집밖에서 졸을 만나라 그 전에 나 체력을 좀 취해야겠어 냉장고 아니 냉장고물을 냉장고물imp 일단 콜라로 건전하게 건전하게 몸속에 탄산을 넣습니다 설탕갑게 말이죠 어디야 문욕이 오우 제대로 왔네 좋았어 완벽해 이렇게 나는 오우 바로 앞에 있었네 안녕 안녕 뭐야 이봐 수면제로 먹으면 되잖아 잠이 안올때는 아 잠깐만 괜히 약을 권하는거 같잖아 내가 아는 에디라면은 그 뭐냐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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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인데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점프 실패 원하자 지금 Sure 저거는 저거에 지금 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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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왕이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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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니깐 그니깐 아 , 그니깐 우리 몇일을 이어갈수야 우리 몇ран으로 이어가 squats 그래서 이외여 더 원을 이용해서 그 나에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crunch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밀루는 다른 곳이야 나이 랩 구독우리는 너에게 해 주ardo unless 당신도 도달해서도 하나하나 2 Cristian 알orp수는 치아를 흥고싶어 어차피 다행히 그런거 숨겨버리지 들어왔어 의외로 이 차가 굉장히 빠르게 달렸어 누가 있게 하면서 자꾸 빨간불이 생겨서 다리가 다르게 돼 다르게 돼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나 진짜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 미치겠어 그나저나 그 깔끔하고 화려한 차가 왜 이렇게 똥차가 돼 엔진이 잘 작동하네 에디가 에디가 누구지? 한국에 있는 사람 맞나? 모르겠어 지금 이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어어 그나저나 쟤네들은 무슨 차 안에서 별의별 서로 얘기를 다 하냐 게다가 운전수인 비토는 그걸 다 봤어 어어 어어 갑자기 나한테 총을 쏘고 있어 왜? 내가 뭐했다고 난 그냥 길가다 행인을 실수로 건드렸을 뿐이야 물론 내 차가 좀 빨리 달리고 있었고 행인은 바로 내 차 앞에 있었을 뿐이야 그걸 왜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왜 총을 들이대고 앉아있는데 비켜 가로등 비켜 전봇대 전봇대 비켜 나 지나가야된다고 어어잇 요즘 가로등은 개념이 없어요 뭐야 어디 누구 어디 아 쟤가 일이야? 응 그 뭐냐 뭐 연락 전달해 달라네 개일텐데 그치?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니여 왜 이렇게 진지해 근데 아 앤젤로구나 아 예스? 미스터 살리에리 전달해 그냥 전할.. 전할게 저거였구나 단순하네 졸라 단순하군 일 끝 이제 보수받으러 가자 가자 어어 어어 어디로 가 시바 어디로 가 에잇 가로 전봇대 아 이씨 너무 짜증나 이씨 너무 짜증나 짜증나 보호 참 잘 받는다 어? 죽이고 나서 경찰 출동시키는게 뭐야 죽이기 전에 경찰을 출동시켜야지 죽이고 난 후에 경찰 출동하겠다는건 뭔 개같은 지랄인데 왜 이 차는 왜 원을 그리고 있니 비켜 비켜 나 도망가고 있는 중이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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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앞으로 앞으로 아 잘했어 잘했어 옆으로 아니야 잘못했어 비켜 전봇대 아이 가로드 가로드하면 전봇대가 어디 까요 어 여기 정리중이다 아아아아 고장났어 flexibility 후우우우우우우 잘 밀린다 그냥 뛰자 야 여기가 다 조지면 될거야 그냥 다 조지자고 이것보다 더 쉬운건 없을걸? 조지는게 아 뭐야 야 나 쟤 주근 다 주근줄 알았는데 야 너 왜 죽은 척 연기해 시발 아 짜증나 거의 다 있는데 그 녀석아 누가 경찰 무전길에 도청하고 앉아있지? 진짜 이상하네? 모드게임에서 모드게임에서 범죄자 쪽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항상 경찰적 무전을 엿듣고 있어 항상 아오 나 도망치고 있다니까 아 제발 야! 마법의 힘으로 엔진을 수리합시다 수리했어 타! 타 빨리 타 빨리 타 어우 내 다리찍기 어때요? 내가 항상 주변에 큰 피해를 받으면 다리찍기 몸이 주어야 되죠 맘에 들지 않아요? 이번엔 제대로 할까?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 앞을 봐 이만 야 이새끼 앞을 봐 앞을 봐 쓰레기야 아 나 도망치고 있다니까 제발 좀 꺼져 놔 잘했어 여긴 뭔가 좀 여유롭다 여긴 뭔가 좀 여유롭다 아아 씨발 야 이 새끼야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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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여 죽여 완벽해 마법의 힘으로 엔진을 수리하고 어우 고마워 오 야 얘는 선불 정책도 있어 멋지다 단속을 피합시다 정책도 어 정책도 예! 깔끔하군 물론 차는 거지가 됐지만 번호판만 바꾸면 될까요? 번호판만 싸게 바꾸면 될까요? 번호팔 80달러 어 자동차 수리 280달러 번호판만 바꾸면 될까요? 어 어 J 아 어 J J J J K 어 G 그래 G G가 어디로 가야돼? 4 3 2 0 아 너무 오래 걸려 이 정도면 됐어 뭐야 나가기 2차는 합법이야 까꿍 안녕하세요 저는 어 수리받고 왔어요 근데 수리하는 새끼가 차를 좀 똥 찬 차를 좀 똥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새끼가 전 그쪽들 절대 저쪽 가지 마세요 준비 종이소 새끼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음악 끄는 거 잊었어 재기 또 저작권 문제로 2K가 뭐라 하겠네 에이씨 막 아니 2K가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저작권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한테 또 뭐라 이게 또 이 이 이번 파트로 또 수익성 생긴 끌렸네 재기 괜찮아 완벽해 아주 완벽해 원티드 걸린 것 빼고 모두 완벽해 나는 굉장히 신호를 지키진 않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물론 이렇게 똥차를 타고 있긴 하지만 똥차를 가지고 속도가 40밖에 안 나잖아 다 왔다 과자 과자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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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분명 꺼지라고 했어 너가 안 튬elines 어허우 오 안걸렸나? 오 안걸.. 아.. 안걸렸나? 안걸린거 같애 좋았어 뒤로가자 뒤로.. 뒤로뒤로.. 조심조심 됐어 완벽해 그나저나 나보고 뭐하라고? 오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 그래 좀 가자! 어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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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봐 이봐 나는 그쪽 차량에다 살짝 흠집을 냈을 뿐이야 근데 현상수별 목록에 올렸다고 그것도 별 3개짜리 이건 뭔 개같은 소리야 너희들 이거 권력 남용 아니야? 총권역 남용? 어? 이 시대였던 경찰 impossible 만만치가 않았구만 드리프트 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뛰자 나무색간다! 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님 오! 뭐야 쟤... 좋아 marriage 왜냐면 내 차는 좋았던 차량이야 비싸보였던 차량은 아니지만 좋았던 차량이야 꺼져!! 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친 야 다 필요없어 이 차 필요없어 너 왜 거기 멈춰있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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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가! 엑셀 밟아! 뭐해 이 쓰레기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댕워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올라타! 만세! 완벽해! 앉아! 앉으라고 뭐해 어어어어 제발! 무슨 트럭에 올라탔을때 그 엄폐가 안돼? 괜찮아 아무일도 없을거야 내가 쟤를 죽인다면 죽일 수 있나 못 죽이네 저기 좀 죽어봐라 너희 새끼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심아 어어! 분명 저거 죽인거였는데 잠깐만 저기 좀 좋아보이는 차량이 있다 어어 뭐야 왜 안돼 이봐 이거 내 나 못타? 사람 차별하는 차량도 있네 이 게임에 사악한 것 어쩔 수 없이 뭐 이 쓰레기 차로 가둡 이번에는 조심하자 이번에는 조심하자 이번에는 제발 좀 조심하자 문제 일으키지 좀 말자 제발 제발 이거 좀 평화롭게 이 게임을 평화롭게 좀 끝내보고 싶거든 나 지금? 평화롭게 평화로웠어 완벽해 아아아아아아 야 이 차 왜 이렇게 쉽게 고장나? 비싼 차는 원래 이렇게 쉽게 고장나? 다행히 나의 마법의 손이 손을, 손도 대지 않고 엔진을 수리해줘서 좋긴 한데 그거 유일하게 다행이긴 한데 아아 너무 쉽게 고장이 나 이 차는 이래가지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맘이 나겠어? 미, 진짜 속 터져 어유씨 잠깐만 있어봐 에디가 선불로 에디가 선불로 했다고? 어? 어 그렇다는 말 근데 근데 얘 친구, 얘 친구가 그걸 또 그걸 또 에디한테 받은 선, 선금의 어 일부를 니토한테 줬어 이건 뭐 개인 사비로 쓰라는 거지 이건 개인 사비로 쓰라는 소리인데? 아니면 내가 돈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걸 상기시켜 주겠다는 건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 경제 체제에서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뭐야 이게 혼란스럽게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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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어, 완벽한가? 어, 완벽해 그나저나 망할은 어디로 가야돼? 별로 생각보다 그렇던 것 같은데? 야, 맞네 아, 그래 한국에서 일한 놈이 대륙이었어 그러면은 그 동반사인 에릭? 에릭이었나? 나 방금 전에 망할은 이름 까먹었어 에디였나? 어쨌든 걔는 누구지? 아, 나 진짜 돌겠네 이렇게 기억력이 달려져서 우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미치겠네 이 차 100, 고속도로 100 찍네 이래야 고속도로 타는 맛이 있지 쟤네들이 왜 차선 변경만 안하면 돼 완벽해 완벽해 아주 완벽해 내 차가 안 미끄러지면 돼 그러면은 이게 모두 완벽해 아아아아아아 꺼져어 완벽하지 못하잖아 에이 니가 내 완벽한 계획을 모두 망쳐버렸어 이 쓰레기 같은거 어디로 가야돼 어우 여기 왜이렇게 촘촘해 아 여기 덜 촘촘하네 텅변 좋아 완벽해 안녕 나 한국에 도착했어 한국에 도착했어 완벽해 예이 아우씨 또 이젠 놀라.. 이젠 놀랍지도 않다 완벽해 내려 뭐야 왜 그리로 내려 뭐야 얘는 호호 까꿍 안녕 오랜만이다 잠깐만 쟤 목소리하고 똑같은데? 야야야야 비트 친구랑 똑같잖아 목소리하고 똑같아 목소리하고 똑같아 원래 똑같은가? 뭐? 왜? 뭐? 왜? 왜? 뭐? 왜? 왜? 예이 뭐? 뭐? uma baddys are upset and they're threatening to strike all i gotta do is show up with a few guys who look like they mean business that'll scare them and they'll forget all about it i give you a thousand bucks 10배 안돼 all right i ain't gonna say no to that kind of money 아 열 배로 줘 야야야 나 지금 나 지금 돈이 존나고 하니까 열배로 그거 해서 열 배로 줘 엿셀 이럴 쓰 그 괜찮다 아직도 wanted list에 있는데 괜찮은건가 문 닫기 내가 평화롭게 닫아주지 평화롭게 닫아주지 잠깐만 나 샷건이 있는데 뭐하러 샷건 또 줬대? 야! 줄거면 이걸 줘! 이건 얼마나 좋은 총인데 2차대전에도 썼다고 이번엔 나는 좀 깔끔하게 본총으로 아니야 이거 말고 좀 위협적인거 이게 은근히 위협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야 어? 흠 어? 야 어! 어원거야? 어엇äl 예부 Christians 어 어 뭐 어떻게 돌아가는거지 지금? 어 어 나 얘네가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갔을 뿐인데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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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뭐야! 이거 뭐 개소란이야 이거 뭐 개소란이야 그냥 망.. 그나저나 누가 차를 엿다 옮겨놨어 이건.. 이건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지금 기다려봐 쟤 한 대 쳐보자 어 저기 저기 왔네 안왔으면 한 대 칠라 했는데 야 얘 동료 어디갔냐 갑시다 동료 어디갔어 동료 어디갔어 어어어 기다려봐 이 새끼야 동료 어디갔어 동료 어디가냐오 불지 않으면 쏘겠어요 불사신이였어 오오오 너희는 어때 어 분명히 총구에다 대고있어요 분명히 총구에다 대고있어요 시발 여기는 새끼 존나 무서워 총 쏴도 죽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에서 자꾸 죽지 그나저나 내가.. 내가 게임을 망가뜨렸나? 야 이 새끼 야 이 시발놈아 이 새끼 어디갔어 야 동료 새끼야 야 야 야 시발빠야 뭐해 빨리와 이 새끼 시발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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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시발빠야 어 아유 진짜 너 때문에 지금 게임 진행이 안되잖아 쭉쭉 내려가 쭉쭉 쭉쭉 내려가 잘한다 와아 아 저 새끼 진짜 미.. 미친놈들만 보였어 드디어 어어 해 알겠어 아 여기구만 마..마피아로 들어와요 낭불 와우와우와우 그 시간에 뵙는 것 같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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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쟤는 뭐하는 놈이야 진짜 지금 당장 방에서 안든 안닿기고 있다는게 당연히 모르겠네 뭐야 그냥 저렇게 보내주고 끝이야? 이봐 나 무기 존내많은데 좀 같이 가자 기다려봐 좀 더 강한게 필요해 어디다 강한거 강한거 맞다가 내가 먼저 강한거 맞을 수 있어 어허 어허 기다려봐 시랄한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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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선 쓰는게 내가 더 좋거든 너도 그냥 나한테 똑같은 MP 질문이야 쓰레기같은 놈 내 미션이 뭐라고? 그냥 저 새끼 저 새끼 다 죽이는게 그냥 죽이는게 일이야? 잠깐 다 죽여버리면 돈은 누가 내? 아니 내 돈은 누가 내? 어? 나 지금 망할 1000달러 보려고 총지라고 앉아있는데 저 지금 앉아있어요 서서 게임하는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게임하지 아 맞다 게임한다고 하니까 생각났는데 한번 제가 스팀 스트리밍 스팀 스트리밍 하는게 해봤거든요 워어어어 와 진짜 딱 그걸 해보고 잘하면 스팀 OS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 진심 그니까 전 그게 소스엔진에 국한되서 하는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인터넷만 잘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컴퓨터라면 컴퓨터에다가 스팀만 딱 깔아주면 완벽해요 진짜 진심 워어어어 아우아우아우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오 펜스야 난 니가 예전부터는 너무 좋았어 흐흐흫 그냥 니가 너무 좋았어 비선제압이다 비선제압이다 지one제압이다 어디가 어디가 저새깨 다리맞고 죽었어 베레카 스피브를 죽여라 아 저기도 얘기 시원해 방금 내가 죽이는게 스티브겠지? 어디서 파코르를 할라고! 파코르는 신선한 운동이야! 쓰레기같은 놈이 감히 어디 신선 운동을 감히 따라 할라그래 파코르가 얼마나 신선 운동인데 너무나도 신선해가지고 드는 비용이라고는 운동학깝밖에 없어 뭐 물론 자기가 실수했을땐 모든 치료비를 자기가 내야되긴 해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안돼 신선한 그게 얼마나 신선한 운동인데 타령만한걸로 잠깐만 나머지 새끼들은 다 어디가냐 왜 나만 총지라고 앉아있는데 그래 너는 그나마 쓸만하네 이봐 같이 좀 와 나 혼자하면 무서워 약간 여기로 올라갈 수 있잖아 저기로 가자 처음부터 이럴걸 어어 문열이 새끼야 어 어 어어 문이 안열려 체길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거야 내가 여기 뛰어간다면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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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위층에서 쏴야 좀 더 유리한 고주로 점령할 수 있다고! 오우우우우우 위험했어 오우우 에픽볼 디터칭 좋았어요 쟤 나 이 상태에서 총을 어떻게 발굴 안 되는거야? 오호! 위험했어요? 엔샷! 하하하 안녕! 컵인고에 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끝! 쉽네! 졸라쉽네 오우! 이거 봐라? 야 돈이다 집어 흥! 돈 입수! 예! 워우! 22,458달러 좋았어 완벽해 브루노에 어... 27,500달러를 벌어라 오우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아는구나 변호사는 얘 아빠한테 무슨일이 있었는데 그건 말해줘야지 어? 아빠한테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어? 아빠한테 무슨일이 있었던지 말해! 어? 무슨일이 있었던지 말하라고! 말하라고! 시작가리만 해결될거야 말해! 이 새끼들 왜 종맞고 안죽어 그나저나 차를 타고 가야겠어 얘네들이 타고 온 차 맘에 들리는구만 여기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야겠어 어... 피노리기 이... 졸라... 열쇠쿵 졸라 많네 여... 다... 여... 다섯 개나 돼 어딨어? 여기네? 어? 킥! 좋았어! 맘 오케이 상자면 살거나 여태까지 나는 우린 튜토리얼을 못 튜토리얼을 하고 있었던거야 대박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야 잠깐만 그 전에 나한테 그녀의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아티스트가 다행이다? 그나저나 어 나 이 새끼 안좋은데 이봐 다른서건 없어 제발 섹 왜? 뭔 소리야 니가 남치를 가지고 있지는 상관 안해 내가 여기 온 이윤을 이걸 털기 위해서야 반피가 번쩍하잖아 안그래? 잠깐만 나 얘 민거야? 뭐야 뭐야 무슨일이야 예이 예이 내가 목적 캐틀컬 달성했어 근데 아무일도 없어 아무일도 없어 아무일도 없어 원피오케일 나는 아무일도 없이 상점을 털었어 너무나도 완벽해 꺼져봐 어어 내 탄 내일 아니야 내일 아니야 하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 2의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ыл